오우! 꼬들꼬들하게 익었다! 잘 익었어! 면 꼬들꼬들해! 라면은 진짜... 누가만 익었을까? 그 수저비 먹을 때 국물에 딱 떠서 한 번에 싹 먹으면... 드시네! 그렇게 드시네! 자자 우리 힌트 갑시다! 가요 가요! 입 짧은 하님이가 먹방을 시작합니다! 먹어봤던 곳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한 입에 다 먹어야 돼요 이거 시끄러웠네 이야 확장 장난 아니네 빵은 바게트빵이에요 콜라를 꺼 반칙인데 이거 밀어넣기 트름참기! 트름하기 없기 트름하면 바꿔! 트름하면 못 먹어요 트름하면 다리 바꿔! 트름하면 다리 바꿔! 트름하면 트름하고 다리 바꿔! 트름하면 트름하고 다리 바꿔! 트름하고 다리 바꿔! 이게 상큼한 약간... 가벼운 약간 피자 느낌? 한 번 더 한 번 더! 확장형 와 진짜 행복한 표정 나도 저거 되는데 한번 해보면 안 돼요? 나도 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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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봐 맛있겠다 우리 진짜 좋아 먹방으로 로고! 면발 맛있겠다 면발부터 겉터리도 같이 드셔야 돼요 열고도 싹 싸가지고 열고 말고! 겉터리로 가지 요구가 많으시네 열고로 가지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큰일 났다 국물 한 번 제발 국물! 제발 국물 좀 제발 국물 좀 그렇지 그렇지 배값 좀요 배값 요즘 좀 뜨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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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그 조개 껍데기로 국물 한 번만 제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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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 껍데기 좀 줄 수 있을까요? 냄새 좀 맡고 있게 가능한가요 그러면? 어떻게 국물 맛이 시원해요? 껍데기만 됩니다 속살 없죠 관자 없죠 언니 껍데기 드세요? 오우 먹는다고? 껍데기 드십니까? 이거 냄새 맡겨서 뭐 먹는 거 같다니까 아 야 그거 더 먹는 거 같아 먹는 거 같아 맞아 맞아 역시 역시 영리해 영리해 아주 놀토 음식 중에 육수가 베스트입니다 오우 이제까지 여기 놀토 음식 중에 육수 국물 쪽에서 1등 먹방이 시작이 됩니다 아 갑자기 배고파 배고파 자 로그인 피효 기자 여기 노랜자도 같이 해놓고 아보카도 올리고 생강도 살짝 올리고 고추냉이 여기다가 고추냉이 고추냉이 야 그렇지 자 오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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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보카도가 간장찌개 먹으면 철치맛 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 아보카도가 아니라 아보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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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함이 싹 오르는 순간 연어의 부드러움이 살짝 퍼지면서 이 생강의 약간 그 쌀쌀한 맛도 살짝 오르는 느끼한 맛을 살짝 절아가지고 아유 맛있겠다 자 오늘 놀토님의 여행 해리스의 만남 먹방이 됩니다 그냥은 못 보낸다 해리를 위한 해리의 의안 3대 픽전 첫 번째 적극적인 리액션과 함께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 이거 실화야? 우와 갑자기 이 정도면 해리 디노쇼 아닙니까? 특전 두 번째